이번 영상은 장희빈 하편입니다. 상편에서는 혜성이 떨어지며 악녀 장희빈의 출연을 예고했고 숙종의 성은을 입은 장희빈을 숙종의 어머니 맹성왕후가 쫓아냈지만 맹성왕후 사망 후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왕비가 되는 등 가장 행복한 시기에 불꽃같은 숙종의 사랑이 세워가고 새로운 영재까지 등장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면서 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인왕후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합니다. 누구나 인인왕후가 극심한 생활구에 시달리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마저 갖게 됐고 자신의 그룹된 판단으로 폐비결정을 내렸음을 인정하며 인인왕후의 복귀를 결정합니다. 숙종의 입장에선 비정상의 정상화지만 장희빈에게는 날바르게 이었죠. 장희빈 또한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 내칠 수 없고 초전시대 허림법에 본천은 한면만 둘 수 있기에 다시 희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절지에 희빈으로 감근된 장희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더구나 숙종은 인인왕후가 자주 병치레를 하자 더욱 미안한 마음에 자주 중군진을 찾아 돌봅니다. 이럴수록 장희빈의 적개심은 심해져갔고 숙종과 인인왕후의 문화인사도 하지 않고 인인왕후에 대해서는 민시라고 지칭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처럼 시선당에서 적개심을 불태우던 중 인인왕후의 차전 병치레 소식은 장희빈에게 다시 왕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 무속의 힘을 빌립니다. 시선당에 신당을 꾸려놓고 이사옷을 입힌 인행을 바늘로 지르고 중군전에 동물비를 몰래 문던 등 저조의 구판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 인인왕후의 병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인왕후는 고관절 혈자리에 생긴 악성정귀로 인해 다리와 허리가 붓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는데 왕비로 복귀한 직후부터 복동과 국도정세를 알아 폐비시절 숙종의 박대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게 병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숙종이 인인왕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장이빈은 저조의 효엄 때문으로 믿고 왕비 복귀를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장이빈의 기쁨도 잠시 연적 숲빈체씨로부터 허를 질립니다. 인인왕후가 사망한 지 2주일 정도 지난 후 숲빈체씨가 숙종을 찾아가 인인왕후가 장이빈의 저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밀고합니다. 이에 시선당의 국녀들을 심문한 결과 저조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숙종은 장이빈의 자계를 맹합니다. 장이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왕비에서 물러날 때의 장이빈의 행동에 대한 기록 또한 없습니다. 다만 카드라 통신으로 불리는 야사에는 등장합니다. 작가 미상의 인인왕후전이 대표적인데 당과 같이 전합니다. 장이빈은 숙종이 왕비전을 비우라고 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세자를 마구 때리고 먹고 있던 밥상을 숙종 앞에서 되엎어버리는 폐학제를 부렸다. 희빈으로 강대된 뒤에도 무난 인사온 세자를 때려 숙종이 제자의 시선당 출입을 금했다. 궁인을 매수해 인인왕후를 독서하려 했고 신당을 차려 왕비를 저조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장이빈이 죽을 당시도 마치 직접 본듯 생생히 무사했습니다. 장이빈이 사약을 받지 않자 숙종이 막대로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사약 세 발을 들이붙도록 했다. 사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장이빈의 시신이 녹아내려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지경이었다. 또 다른 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죽기 전 세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의 세자를 데려다주니 이씨 왕실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라며 세자의 생식기를 훼손시켰다. 사약을 거부하는 장이빈은 문짝에 몸이 눌려진 채 숟가락으로 강제로 벌려진 입 사이로 쏟아진 여러 동의의 사약으로 결국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이준 신당을 철여 이는 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은 실룩에도 나오지만 나머지는 실룩에 전혀 기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야사는 건선징악에 따라 쓰여지죠. 그래서 선을 더 선하게 악은 더 악하게 표현하는 계양이 있습니다. 이미 장이빈은 악료로 낙인 지켰기에 전해지는 소문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숙종실룩에는 숙종이 자결하라고 명한 뒤 자결 방법으로 사약을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세자의 생모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숙종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장이빈은 사약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결하거나 숙종이 은밀히 집행관을 시켜 목을 매달아 자결한 것처럼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이 장이빈 사망 후 취한 행동으로 볼 때 야사의 기록처럼 장이빈이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숙종은 장이빈의 장례를 파격적일 정도로 급진히 예우합니다. 장이빈의 아들 세자는 왕비의 양자로 입직돼 있어 상주가 아니죠. 그런데 숙종은 세자와 세자빈에게 특별히 상주 자격을 부유해 장이빈의 빈수를 향해 슬피고굴하는 망공례를 허용합니다. 산복도 3개월인 일반 후궁과 달리 3년 산복을 입도록 하고 장례 절차도 국장 바로 아래 단계인 종친일품 예장으로 치르기 합니다. 장례기간도 후궁의 3개월장보다 한 달 많고 국장인 5개월장보다 한 달 부족한 4개월장으로 했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이죠. 장이빈의 대빈묘가 1969년 숙종과 인흥왕후, 인흥왕후가 잠든 서고롱으로 옮겨지면서 규모가 대폭 추수됐지만 원래 왕빈흥의 준학에 조성됐었습니다. 만약 장이빈이 막판에 야사의 기록처럼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면 숙종이 이렇게 예우했을까요? 장이빈은 종인 신분으로 왕의 자식을 낳은 뒤 집권 세력인 서인들의 온갖 냉대와 견제를 견디내며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왕의 한마디에 인흥왕후가 쫓겨난 것을 목격했는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숙종에게 되들어 불경제로 쫓겨나면 죄인의 아들인 세자의 안이도 보장할 수 없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발은 했겠지만 야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이비를 죽음으로 모은 이는 그녀보다 11세 어린 숙빈체스였죠. 그런데 숙빈체스는 자칫 왕비로 복귀할 수도 있는 장이비를 대상으로 왜 이같은 위험한 밀구를 했을까요? 숙빈체스는 아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왕실 어른들께 깎어댔고 당팔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등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숙빈체스는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이빈에 대한 숙종의 마음이 예전같지 않음을 눈치챘고 이에 이전처럼 장이비를 감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때문에 장이빈이 이는 왕후를 죽게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다음 왕비가 될 수도 있죠. 또한 어머니가 죄인이면 제자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어 자신의 아들인 영인군이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이빈이 죽은 후 숙빈체스는 숙종을 극진히 모셨지만 장이빈의 진린 숙종이 법을 바꿔 호궁에서 왕비를 선택하지 말 것을 하교하고 간택을 통해 인원 왕후를 세 왕비로 삼음에 따라 왕비의 꿈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장이빈의 아들인 세자의 아내에도 변동이 없었고 세자는 숙종사후 왕위에 올라 제20대 왕 경종이 됩니다. 그러나 인원 왕후를 죽게 한 어머니 장이빈으로 인한 핸디캡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이복 동생인 숙빈체스의 아들 연인군을 왕세자로 지명하고 그가 훗날 영조가 되니 숙빈체스의 밀구가 결정적 영향을 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이빈이 국녀 시절 숙종의 언총을 입자 하늘에서 해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훗날 장이빈으로 인해 벌어질 파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사관이 칠록에 적었습니다. 이처럼 장이빈이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비란받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것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빈의 만족했다면 훗날 왕의 침모로 근세와 영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됐죠. 장이빈의 꿈같던 사람과 비극적 최후가 함께한 시선당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은 잔덕궁과 함께 역사가 되었습니다. 장덕궁 연못에는 연꽃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이빈도 왕비 시절 후원을 거닐며 이들 연꽃들을 감상했겠죠. 그다란 연잎에 물을 가닥 담았다간 출기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세웠다가 이내 비옵니다. 감당할 만큼만 담았다가 버리기를 반복합니다. 비오는 날 잔덕궁 후원을 거닐며 바삭하게 핀 연꽃을 감상했을 장이빈 연꽃이 주는 기원을 깨달았다면 아마 역사가 바뀔 수 있었겠죠.